김시습 뜻을 펴지 못한 비운의 천재 김시습은 평생을 응거하고 방랑하며 살아갔습니다. 전국을 떠돌던 김시습이 경주 금호산에 응거하여 저술의 몰두에 탄생시킨 작품이 바로 금호신화입니다. 금호신화는 만복사에서 저포놀이를 한 만복사 저폭이, 이생이 담넘어 아가씨를 엿본 이생규장전, 술에 취해 부벽정에서 논인 치유부 벽정기, 남현부주 이야기를 담은 남현부주지, 용궁잔치에 다녀온 이야기인 용궁부연록 5편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중 남현부주 이야기를 낭독하려 합니다. 남현부주는 염라국을 뜻하고 박생의 꿈을 통해 김시습의 철학사상을 집약적으로 나타낸 작품입니다. 현대지성 출판사에서 출간한 금호신화는 5편의 이야기 외에도 김시습 깊이 읽기라는 항목이 있어 쉽게 접하기 어려운 소중한 자료들이 담겨 있습니다. 이 중 이이가 쓴 김시습전을 낭독하였습니다. 천재이면서도 입신양명이라는 시대의 가치를 발로 차버리고 고독하게 한시대의 방해자로 살아간 김시습은 늘 관심이 가고 더 들여다보고 싶은 인물입니다. 낭독을 허락해 주신 현대지성에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남현부주 이야기 성화초 경주의 박생이라는 사람이 살았다. 그는 유학 공부에 정진하며 늘 태학관에서 학문을 닦았다. 여태껏 과거에 급제하지 못한 터라 마음속으로는 불만을 품었으면서도 뜻과 기상이 높고 빼어나서 위세에 굴복하지 않았다. 그래서인지 오만하다는 평을 듣기는 했지만 사람들을 대할 때면 순박하면서도 성실한 태도로 대화를 나누었기 때문에 온 고울이 그를 칭찬했다. 박생은 일찍이 불교나 무속, 귀신 등과 같은 학설을 의심해서 어느 한쪽으로 확실하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중룡과 주욕을 연구한 뒤에는 그런 문제에 대해 의심하지 않게 되었다고 자부했다. 그러나 온순하고 인정이 두터운 성품이라 스님들과 교유하기도 했는데 마치 한유와 태전, 혹은 유정원과 손상인의 사이처럼 두세 사람과 가깝게 지냈다. 스님들 역시 박생을 문사로 대우해서 사귀었는데 마치 해원이 종병이나 뇌차종과 교유한 것이라든지 지둔이 왕탄지와 사안과 교유한 것처럼 서로 막역한 벗이 되었다. 하루는 어떤 스님에게 천당과 지옥에 대한 학설을 질문했다가 이런 의문을 품게 되었다. 천지는 하나의 은과 양일 뿐이다. 어찌 천지밖에 또 다른 천지가 있겠는가. 이는 분명 잘못된 말일 것이다. 그는 다시금 스님에게 질문했지만 스님 역시 속 시원한 답을 내놓지 못했다. 다만 재와 복은 자신의 행위에 따라 응보를 받게 된다는 말로 대신했을 뿐이다. 박생 또한 진정으로 그 말을 수긍할 수 없었다. 그는 이단의 학설에 빠지지 않으려고 일리론이라는 글을 지어서 늘 스스로 경계해왔다. 글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일찍이 들으니 천하의 이치는 하나일 뿐이라고 한다. 하나란 무엇인가. 두 가지 이치가 없다는 뜻이다. 이치란 무엇인가. 천성을 말한다. 천성이란 무엇인가. 하늘이 내린 명령이다. 하늘은 음양오행으로 만물을 만들어내고 기로써 형체를 만들며 거기에 리도 주어진다. 이른바 리라는 것은 일상에서 사용하는 사물에 관해 각각 자신만의 조리를 가지는 것이다. 예컨대 아버지와 자식을 말하면 둘 사이에는 사랑을 다해야 하고 인근과 신하를 말하면 위로움을 다해야 하며 남편과 아내라든지 어른과 어린 사람 사이에도 각각 마땅히 행해야 할 길이 있다는 것이다. 이것을 이른바 도라고 한다. 리는 내 마음에 갖추어져 있다. 그것을 따르면 어디를 가든 편안하겠지만 만약 거스리고 천성을 어긴다면 재앙을 만나게 될 것이다. 국리 진성은 리를 연구하는 것이고 격물치지는 리를 탐구하는 것이다. 무름지게 날 때부터 이 마음을 갖지 않은 사람은 없고 이 천성을 갖지 않은 사람도 없으며 천하만물 역시 이 리를 갖지 않은 것이 없다. 마음의 밝고 신령스러움은 원래 그러한 천성을 따르는 것이다. 사물에 나아가 리를 궁구하고 사물을 근거로 하여 군원을 찾아 올라간다. 그 지극한 곳에 이르기를 구한다면 천하의 리가 하나하나 환하게 드러날 것인데 그 지극한 리는 사람 마음속에 모두 펼쳐져 있다. 이러한 방법으로 추론해 보면 천하와 국가도 모두 거기에 포관되고 통합될 것이며 천지의 운행에 참여해도 어긋남이 없을 것이며 귀신에게 묻거나 따지더라도 미혹되지 않을 것이며 고금을 두루 밟아 나가더라도 추락하지 않을 것이다. 유학자의 일은 여기에 머물러야 한다. 천하에 어찌 두 개의 이치가 있겠는가. 저 이단의 학서를 나는 믿을 수 없다. 어느 깊은 밤 자기 방에서 등불을 도두고 주역을 잃던 박생은 잠시 베개에 기대었다가 설피 잠이 들었다. 그는 호련 어떤 나라에 가게 되었는데 바로 바다 가운데 있는 섬이었다. 그 땅에는 풀이나 나무가 없었고 모래와 자갈도 보이지 않았다. 밟히는 것이라고는 오직 구리가 아니면 쇠였다. 낮에는 뜨거운 불꽃이 하늘에 닿아서 대지가 완전히 녹아내렸고 밤에는 매서운 바람이 서쪽에서 불어와 사람의 살과 뼈에 스미는 듯해서 장애를 이겨낼 수 없었다. 바닷가에는 새로 된 절벽이 성처럼 둘러있었다. 크고 웅장한 철문은 굳게 잠겨 있었는데 이빨이 사납고 추악한 문지기가 창과 새몽둥이를 들고 아무나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고 있었다. 새로 집을 지은 터라 성 안에 사는 백성은 낮에는 뜨거워서 살이 문드러졌고 밤이 되면 추위로 몸이 얼어붙었다. 아침과 저녁으로만 꾸물꾸물 움직이면서 웃거나 이야기하는 것 같았다. 그렇지만 그들은 별로 고통스러워 하지 않았다. 박생이 무척 놀라 주춤거리고 있을 때 문을 지키던 자가 그를 불렀다. 박생은 무척 당황했지만 명을 어길 수가 없어서 조심스러운 걸음으로 그에게 다가갔다. 문지기가 창을 세우면서 물었다. 너는 어떤 사람이냐? 박생은 벌벌 떨면서 대답했다. 저는 아무 나라 아무 땅에 사는 아무 개인데 세상 물정에 어두운 일개 유생입니다. 신령스러운 관리님을 함부로 모독했으니 벌을 받아 마땅하겠지만 부디 너그럽게 생각하시고 널리 용서해 주십시오. 박생은 자리에 엎드려 두 번 세 번 고개를 조아리면서 자신의 당돌한 행동을 사과했다. 그러자 문을 지키는 자가 말했다. 유학자는 위협을 당해도 굴하지 않아야 할 터인데 어찌 이렇든 몸을 굽힌단 말입니까? 우리는 벌써 오래전부터 이치를 아는 군자를 뵙고 싶어 했습니다. 우리 왕께서도 당신 같은 사람을 만나서 동방에 사는 이들에게 한 말씀 전하고 싶어 하십니다. 여기 잠깐 앉아 계시면 내가 왕께 가서 당신이 왔다는 말씀을 아뢰겠습니다. 말을 마친 문지기는 허리를 숙여 종종걸음으로 돌아갔다. 잠시 뒤 그가 다시 나와서 말했다. 왕께서는 편전에서 당신을 맞이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당신은 거짓말로 응대하면 안 됩니다. 위험 때문에 말씀을 꺼려도 안 됩니다. 우리나라 백성에게 위대한 도리의 요체를 들려주십시오. 말이 끝나자 흑이동자와 백이동자가 손에 문서를 들고 나왔다. 하나는 검은 바탕에 푸른 글자로 썼고 다른 하나는 흰 바탕에 붉은 글자로 쓴 것이었다. 그들은 박생 옆에서 문서를 펼쳤다. 박생이 붉은 글자를 보니 다음처럼 이름과 성이 적혀 있었다. 현재 아무 나라에 거주하는 박아무개는 금생의 죄가 없으니 마땅히 이 나라 백성이 될 수 없다. 박생이 물었다. 제게 이 문서를 보여주신 이유는 무엇인지요? 그러자 동자가 대답했다. 검은 바탕의 문서는 악인의 명부이고 흰 바탕의 문서는 선인의 명부입니다. 선인의 명부에 있는 사람들은 왕께서 마땅히 선비의 예로 초빙하여 맞이하십니다. 악인의 명부에 있는 사람들은 비록 죄에 대해 벌 주시지는 않습니다만 천한 사람의 예에 따라 대우하십니다. 왕께서 선비님을 보시면 마땅히 예를 극진히 차리실 것입니다. 말이 끝나자 그들은 명부를 가지고 들어갔다. 잠시 뒤 바람을 타고 아름다운 수레가 당도했다. 그 위에는 연꽃으로 장식한 자리가 펼쳐져 있었는데 아름답고 화려하게 차려입은 남자아이와 여자아이가 각각 불자와 일산을 들고 서 있었다. 무사들과 나졸들이 창을 휘두르면서 비키라고 소리치며 길을 열었다. 박생이 머리를 들어 바라보니 앞에는 세 겹으로 쌓은 무쇌성이 있었고 궁골은 금으로 된 산 아래에 높이 솟아 있었는데 그곳에서는 불꽃이 넘실거리면서 이글이글 타올랐다. 길 옆을 바라보니 사람들은 불꽃 속에서 녹아내린 구리와 새를 마치 진흙탕 밟듯이 밟으며 걸어다녔다. 박생의 앞쪽 십여 걸음쯤 되는 길은 숫돌처럼 매끈했는데 거기에는 쇠가 흘러내리지도 않았고 뜨거운 불꽃도 없었다. 아마도 신기하고 이상한 힘으로 그렇게 변한 것 같았다. 왕성에 이르자 사방의 문이 활짝 열렸다. 연못가의 누각은 인간 세상의 건물과 다를 바 없어 보였다. 두 명의 미녀가 나와서 절하더니 박생을 옆으로 부축하고 들어갔다. 왕이 계단 아래로 내려와 박생을 맞았다. 그는 통총관을 쓰고 허리에 문옥대를 둘러쓰며 손에는 옥으로 만든 호린 귤을 잡고 있었다. 박생이 땅에 엎드려 부복하면서 감히 쳐다보지 못하자 왕이 말했다. 서로 사는 땅이 달라서 그대를 통제하거나 다스릴 수 없소이다. 이치를 아는 군자께서 어찌 내 위세 때문에 몸을 굽힌단 말이오. 왕은 박생의 소매를 잡고 함께 편전 위로 올라갔다. 난간은 옥으로 만들었으며 한쪽에 금상이 펼쳐져 있었다. 자리에 앉자 왕은 시자를 불러서 다과를 올리도록 했다. 박생이 견눈으로 살펴보니 차는 구리를 녹인 것이었으며 과일은 새구슬이었다. 그는 논란은 한편 겁이 났지만 감히 피할 수가 없어서 그들이 하는 모습을 바라보기만 했다. 머지않아 차와 과일에서 이루 말할 수 없이 좋은 향기가 풍겨 나와 편전을 가득 채웠다. 다과를 마치자 왕이 박생에게 말했다. 선비는 이곳을 모르시지요. 여긴 이른바 연부주라는 곳입니다. 궁의 북쪽 산이 옥초산입니다. 이 섬은 우주의 남쪽에 있어서 남염부주라고 부릅니다. 연부란 불꽃이 이글리글 타올라 항상 허공에 떠있기 때문에 붙은 이름이지요. 내 이름은 연마입니다. 불꽃이 늘 내 몸을 어루만지고 있어서 그렇게 부릅니다. 내가 이 땅을 다스린 지 만여 년이나 되었습니다. 오래 살고 신령스럽다 보니 마음이 가는 바는 신통하지 않은 것이 없고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이든 뜻에 맞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창일이 글자를 만들었을 때는 우리 백성을 보내 통곡했고 석가모니가 깨달음을 얻는 순간에는 우리 무리를 보내서 보호했지요. 다만 삼왕, 오제, 주공, 공자는 제각각 도로서 스스로를 지켰기 때문에 내가 그 사이에 설 수는 없었습니다. 박생이 물었다. 주공과 공자, 석가모니는 어떤 사람입니까? 왕이 말했다. 주공과 공자는 중화문화 가운데서 성인이고 석가모니는 서역에 간악한 사람들 가운데서 성인입니다. 비록 문화가 발달했다 해도 인간의 성품은 순수함과 더러움이 섞여있기 마련이니 주공과 공자가 그들을 통솔했습니다. 간악한 사람들은 목매하긴 하지만 그 기질은 날카로움과 둔함이 있으니 석가모니가 그들을 일깨웠습니다. 주공과 공자의 가르침이 올바름으로 사악함을 제거하는 방식이라면 석가모니의 불법은 사악함을 펼침으로써 사악함을 제거하는 방식입니다. 올바름으로 사악함을 제거하기 때문에 주공과 공자의 말씀은 바르고 고두며 사악함으로써 사악함을 제거하기 때문에 석가모니의 말씀은 허황된 부분이 있습니다. 한쪽은 바르고 고다서 군자가 따르기 쉽고 다른 한쪽은 허황하기에 소인들이 믿기 쉽습니다. 그렇지만 모두 그 지극한 경지에 가면 군자든 소인이든 결국 올바른 도리로 돌아가게 됩니다. 세상을 미혹하고 백성을 속임으로써 이단의 도를 가지고 그릇되게 만들었던 적은 없습니다. 박생이 또 물었다. 귀신에 관한 설은 어떻습니까? 그러자 왕이 대답했다. 귀란 음의 영이고 신이란 양의 영이니 대개 조화의 흔적이면서 음과 양 두 귀에 뛰어난 작용이지요. 살아있으면 인물이라 하고 죽으면 귀신이라고 하지만 그 이치는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속세에는 귀신에게 제사를 올리는 예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사를 받는 귀신은 조화로서의 귀신과 다른 존재입니까? 다르지 않습니다. 선비께서 어찌 그것을 보지 못합니까? 옛 유학자가 말씀하기를 귀신은 형체도 없고 소리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사물의 끝과 시작은 모두 음과 양이 합쳐졌다가 흩어졌다가 하는 가운데 나오는 일입니다. 천지의 제사를 지내는 것은 음양의 조화를 정중하게 대하는 일이고 산천의 제사를 지내는 것은 귀의 변화에 보답하는 일입니다. 조상에게 재앙을 올리는 것은 자기의 근본에게 보답하는 일이고 육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것은 재앙을 면하려고 하는 일입니다. 이 일들은 모두 사람들이 지극히 공경하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형체나 물질적인 것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재앙이나 복을 함부로 주는 것은 아닙니다만 사람들은 향을 살라 슬퍼하면서 마치 내 귀에 소리가 들리는 것처럼 하고 있지요. 바로 이런 원리를 일러주기 위해 공자가 귀신을 공경하되 멀리하라라고 말한 것입니다. 인간 세상에는 흉악한 기운과 요사스러운 귀신들이 사람을 해치고 사물을 홀립니다. 이 또한 마땅히 귀신을 말하는 것이겠지요. 귀란 굽힌다는 뜻이고 신이란 펼친다는 뜻입니다. 굽히면서도 펴는 것은 조화의 신이요. 굽히지만 펴지 않는 것이 바로 꽉 막혀있는 요기입니다. 조화로움이 합치되기 때문에 음과 양, 끝과 시작이 모두 자취가 없고 꽉 막혀서 답답하게 얽혔기 때문에 사람과 사물이 뒤섞여 원망하며 형체를 가지는 겁니다. 산에 있는 요괴를 소라 하고 물에 있는 요괴를 역이라 하며 수석에 있는 요기를 욕망상이라 하고 목석에 있는 귀신을 기망량이라 합니다. 사람을 해치는 것을 여라 하고 사람을 괴롭히는 것을 마라 하며 사물에 의지해 있는 것을 요라 하고 사물을 유혹하는 것을 매라 하는데 이들이 모두 귀입니다. 음양을 헤아릴 수 없는 것을 신이라 한다 라고 했으니 이것이 바로 신입니다. 신이란 오묘한 작용을 말하고 귀란 뿌리로 돌아가는 것을 말하지요. 하늘과 사람은 하나의 이치요. 드러난 것과 숨겨진 사이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뿌리로 돌아가는 것을 정이라 하고 천명을 회복하는 것을 상이라 합니다. 끝과 처음이 조화로우면서도 그 조화의 흔적을 알 수 없는 것 이것이 바로 도입니다. 그러므로 중룡에서 귀신의 덕은 성대하구나 라고 말한 것입니다. 박생이 또 물었다. 일찍이 불교도에게 들으니 하늘에는 천당이라 부르는 즐거운 곳이 있고 땅속에는 지옥이라 부르는 고통스러운 곳이 있으며 명부에는 시왕을 배치하여 18층 지옥의 죄인들을 군문한다고 합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또한 사람이 죽은 지 일곱 날이 지나면 부처님께 공양을 드리면서 죄를 올려 그 혼을 잘 보내고 또한 대왕께 제사를 드리며 종이돈을 불살라서 죽은 사람이 죄를 면하게 해준다고 합니다. 왕께서는 간악하고 포악한 사람들을 너그러이 용서해 주시는지요. 왕은 무척 놀라면서 말했다. 나는 전혀 들어본 적 없는 말입니다. 옛사람이 말씀하시기를 한 번 음이 되고 한 번 양이 되는 것을 도라 하고 한 번 열리고 한 번 닫히는 것을 변이라 하며 낫고 낫는 것을 여기라 하고 거짓이 없는 것을 성이라 한다 라고 했습니다. 무릇 이치가 이와 같은데 어찌 이 건곤밖에 다시 건곤이 있을 것이며 천지밖에 또 천지가 있겠소? 왕은 만 백성에 의지하는 이름입니다. 하, 은, 주, 3대 이전에는 수많은 백성의 군주를 모두 왕이라 불렀습니다. 다른 이름으로 부른 적이 없었지요. 공작해서 춘추를 편찬할 때 앞으로 모든 왕조가 바꿀 수 없는 큰 법도를 세워서 주나라 왕실을 높여 천왕이라 했습니다. 왕이라는 이름으로 다른 존칭을 덧붙이지 않았단 뜻입니다. 진나라 때에 이르면 다른 여섯 나라를 멸망시켜 천하를 하나로 통일하고 나서 스스로 자신의 덕이 고대의 사망과 같으며 공적은 오제보다 높다 여기고 왕의 칭호를 황제로 바꾸었습니다. 이 당시에는 법도에 어긋나게도 왕을 자칭하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위나라나 초나라의 군주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 뒤로 왕이라는 이름과 명분이 어지러워져서 문왕, 무왕, 성왕, 광왕의 존우는 땅에 떨어졌습니다. 또한 세상 사람들이 무식하여 인정 때문에 서로 법도에 어긋난 짓을 한 사례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렇지만 신의 도리에 있어서는 지엄함을 숭상하니 어찌 한 지역 안에서 왕이라는 자들이 이다지도 많을 수 있단 말입니까? 선비께서도 하늘에는 두 개의 해가 없고 나라에는 두 명의 왕이 없다라는 말씀을 들으셨겠지요. 그러니 불교도들이 하는 말은 믿을 것이 못됩니다. 죄를 올리고 영혼을 촌도하면서 왕에게 제사를 지내느라 종이돈을 태우는데 그런 일을 왜 하는지 나는 모르겠소이다. 선비께서 인간 세상에 왜곡되고 거짓된 행태를 자세히 이야기해주면 좋겠군요. 박생은 자리에서 물러나 옴매무새를 단정하게 바로잡은 뒤 자신의 생각을 말했다. 인간 세상에서는 부모님이 돌아가신 지 49일이 되면 지체 높은 사람이든 낮은 사람이든 상래와 장래의 예를 돌아보지 않고 오로지 죄를 올리는 것에만 힘씁니다. 부자들은 과도하게 경비를 쓰면서 남들에게 자랑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밥과 집을 팔기도 하고 심지어 돈과 곡식을 빌리기도 합니다. 이렇게 장만한 종이를 예쁘게 오려서 깃발을 만들고 비단을 오려서 꽃을 만들고 여러 스님들을 불러서 복전을 만들고 흙으로 조각상을 만들고 자신들을 인도하는 스승으로 삼아 범패를 읊습니다. 그렇지만 새가 울고 지가 찍찍거리듯 하면서도 무슨 뜻인지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상주가 된 사람은 아내와 아이들을 데리고 친척과 벗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 결과 남자와 여자가 뒤섞이고 대변과 소변이 낭자하니 깨끗한 땅은 더러운 곳이 되고 고요한 도량은 시끄러운 저작거리로 변합니다. 또한 시왕을 모셔놓고 음식을 차려서 제사를 올리고 종이돈을 불태우며 죄를 면해보려 하는데 시왕이라는 분들이 예의를 돌아보지 않고 멋대로 담아여 함부로 이런 것들을 받겠습니까? 아니면 당연히 그 법도를 살펴서 법을 따라 벌을 무겁게 내리겠습니까? 차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내용이지만 제가 너무 화가 나서 감히 아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청컨대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왕이 말했다. 아, 이 지경에 이르렀군요. 사람이 태어날 때 하늘은 천성을 부여하고 땅은 생명으로 길러주고 임금은 법으로 다스리고 스승은 도로 가르치고 부모님은 은혜로움으로 길러주십니다. 이 때문에 다섯 가지 법도인 오륜에는 차례가 있고 삼강은 어지러워지지 않습니다. 이러한 법도를 따르면 상서로울 테지만 어기면 재앙이 옵니다. 상서로움과 재앙 중 무엇을 받을지는 사람에게 달려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전기는 이미 흩어지고 백은 하늘로 올라가고 혼운 땅으로 내려가 근원으로 돌아갑니다. 어찌 어두운 저승에 다시 머무를 일이 있겠습니까? 또한 원망하는 홀령 갑자기 죽거나 일찍 죽은 홀령은 제대로 죽음을 맞이하지 못해서 자신의 길을 온전히 펴지 못했기 때문에 전쟁터인 누런 모래밭에서 슬피 울기도 하고 목숨을 잃은 온암 맺힌 집에서 체량하게 흐느깨기도 합니다. 그들은 간혹 무당에 의탁해서 자신의 사정을 알아보려 하기도 하고 사람에 의탁해서 원망스러운 마음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당시에 비록 정신이 완전히 흩어지지 않았더라도 필경은 아무런 조짐도 없는 상태로 돌아갈 것입니다. 어찌 저승에서 형체를 빌려 지옥의 벌을 받는 일이 있겠습니까? 이러한 것들은 사물을 연구하는 군자께서 마땅히 짐작하실 만한 일입니다. 부처님께 재를 올리고 시왕에게 제사를 지내는 일은 더욱 황당합니다. 또한 재라고 하는 것은 깨끗하다는 뜻이니 깨끗하지 못한 것을 깨끗하게 만들어 깨끗함에 이르는 것입니다. 부처란 청정함을 지칭하는 말이고 왕이란 존엄함을 부르는 것입니다. 수례를 요구하고 금을 요구한 왕들은 춘추에서 비판받았고 금과 비단을 사용하는 의례는 한나라와 위나라 때 시작되었습니다. 어찌 청정한 신이 인간 세상의 공량을 누릴 것이며 존엄한 왕이 죄인들의 뇌물을 받을 것이며 저승의 귀신이 인간 세상의 형벌을 좌지우지하겠습니까? 이 또한 이치를 궁구하는 선비께서 당연히 생각해야 마땅할 일입니다. 박생이 또 물었다. 윤회는 끝이 없기에 이승에서 죽으면 저승에서 태어난다는 말의 의미를 들려주실 수 있습니까? 왕이 말했다. 정령이 아직 흩어지지 않으면 윤회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오래 흐르면 흩어져서 사라집니다. 박생이 말했다. 왕께서는 무엇 때문에 이곳 타양에서 사시며 왕이 되셨습니까? 왕이 대답했다. 내가 인간 세상에 있을 때 임금에게 충성을 다하고 힘을 내어 도족을 터보라면서 이렇게 맹세했습니다. 죽어서는 마땅히 여기가 되어 도족을 죽일 것이다. 그렇게 남은 소원이 아직 끝나지 않았고 충성심이 여전했기 때문에 이 헌막한 곳에 의탁하여 임금 노릇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땅에 살면서 나를 우러러보는 자들은 모두 전생에 부모 혹은 임금을 죽이거나 간악하고 흉악한 짓을 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이곳에 삶을 의탁하고 내 통제를 받으니 장차 그릇된 마음을 바로잡으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정직하여 사사로움이 없는 사람이 아니면 하루도 이곳에서 임금 노릇을 할 수 없지요. 과인이 들으니 그대는 정직하면서도 굳센 뜻을 지니고 있어서 세상에 자신을 굽히지 않는 진실로 뛰어난 사람이라고 하더군요. 그렇지만 이 시대에 그대의 뜻을 한 번도 떨칠 기회를 얻지 못했으니 이는 마치 형산의 바곡이 먼지 가득한 들판에 버려진 것 같으며 밝은 달이 깊은 못에 잠겨있는 것과 같습니다. 훌륭한 장인을 만나지 못한다면 지극한 보배를 누가 알아보겠습니까. 그러니 어찌 애석하지 않겠습니까. 나 역시 시절 운세가 다해서 장차 활과 칼을 버려야 할 때가 되었고 그대 역시 운수가 이미 다해서 마땅히 다북수 우거진 땅에 묻혀야 할 신세입니다. 이 땅을 다스려야 할 사람으로 그대가 아니라면 누구겠소이까. 그러고는 잔치를 열어 즐거움을 한껏 누렸다. 왕이 박생에게 사만이 일어나고 망한 자취를 묻자 박생은 일일이 대답했다. 이야기가 고려 공국에 이르렀을 때 왕은 두 번 세 번 탄식하고 슬퍼하면서 말했다. 나라를 다스리는 자는 폭력으로 백성을 겁박하면 안 됩니다. 백성이 비록 놀라고 두려워하여 따르는 것 같지만 사실은 반역의 마음을 품게 됩니다. 날이 가고 달이 가서 세월이 흐르면 얼음이 단단하게 얼 징조와 같은 재앙이 일어날 겁니다. 덕에 있는 사람은 폭력으로 왕위에 오르지 않습니다. 하늘이 비록 강곡하게 말하지는 않는다 해도 수많은 일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상제의 명은 처음부터 끝까지 지엄합니다. 물은 나라는 백성의 것이며 명령은 하늘이 내리는 법입니다. 천명이 떠나가면 백성의 마음도 떠나가기 마련이니 비록 자신의 몸을 보존하고 싶어도 장차 어떻게 할 수 있겠소. 박생이 이번에는 이단의 도를 숭상하다가 재앙을 만난 역대 제왕들의 이야기를 꺼내자 왕은 곧 이마를 찌푸리며 말했다. 백성이 칭송하더라도 수제와 가뭄이 닥치는 것은 임금이 스스로 경계하고 근신하도록 하기 위한 하늘의 경고입니다. 백성의 원망이 자자한데도 상스러운 일이 나타나는 이유는 요괴가 임금에게 아첨에서 더욱 교만하고 방종하도록 만들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역대 제왕들에게 상스러운 일이 나타나는 때라면 백성은 편안한 시절이겠습니까? 원망의 마음을 부르짖는 시절이겠습니까? 이에 박생이 말했다. 간신들이 벌떼처럼 일어나 큰 난리가 자주 벌어지는데도 임금이 백성을 위협하면서 그것을 좋은 일이라 여기고 명예를 낚시질한다면 어찌 평안하다 하겠습니까? 왕이 한참을 묵묵히 있다가 탄식하면서 말했다. 그대의 말씀이 옳습니다. 잔치를 마치자 왕은 박생에게 왕위를 넘겨주려고 손수 다음과 같은 글을 지었다. 연부주 지역은 실로 난방에 온갖 풍토병이 가득한 땅이고 우임금의 자취가 이르지 않은 곳이며 모강의 말발굽도 다 밟아본 적이 없는 곳이다. 붉은 구름은 해를 덮고 독을 머금은 안개는 하늘을 막았다. 목이 마르면 뜨겁게 타오르며 출렁거리는 구린물을 마셔야 하고 배가 고프면 시뻘겋게 달아오른 새덩이를 먹어야 한다. 야차나 나찰이 아니면 발을 디딜 수 없고 도깨비나 귀신이 아니면 기운을 펼 수 없다. 불의 성은 천리에 뻗어있고 새로 된 산은 만겹으로 펼쳐져 있다. 백성의 풍속은 강팍하고 드세면서도 정직하지 않으니 그들의 간사함을 구별할 길이 없고 땅의 영세는 굴곡이 심해서 신의 위험이 아니면 교화를 펼칠 수 없다. 아, 동국에서 온 암흑에는 정직하여 사사로움이 없고 뜻이 굳세여 과단성이 있으며 아름다움을 마음에 간직하여 포용하는 자질이 있다. 어리석은 사람을 깨우치는 재주도 지녔다. 살아있을 때는 비록 이름을 세상에 떨치며 영화를 누리지 못했으나 다음 생에는 기강을 세울 수 있으리라. 만 백성이 영원히 의지할 리가 그대 아니면 누구겠는가. 마땅히 덕으로 이끌고 예로 가지런히 해서 백성을 지극한 선에 들게 하라. 몸소 실천하고 마음으로 깨달아서 바라건대 태평성대가 세상에 도래하게 하라. 하늘을 본받아 영원한 법도를 세우고 요인금이 순임금에게 왕위를 넘겼던 이를 본받아 나는 그대에게 왕위를 양위하나니. 아 그대는 공경이 받아라. 박생은 왕위를 양보하는 선의 조서를 받들고 예법에 맞추어 일어나서 두 번 절한 뒤에 밖으로 나왔다. 왕은 다시 백성에게 칭령을 내려서 축하했고 태자의 예로 그를 전송했다. 그리고는 박생에게 명을 내렸다. 오래지 않아 마땅히 이곳으로 돌아올 것이오. 수고스럽지만 이번에 가면 나와 대화했던 내용을 인간 세계에 널리 전파해서 황당한 말들을 완전히 없애주시오. 박생이 두 번 절하고 감사 인사를 올리며 말했다. 어찌 감히 만분의 일이라도 그 뜻을 널리 알리지 않겠습니까. 박생은 문을 나섰다. 그런데 수레 끄는 사람이 발을 헛디뎌 수레가 뒤집어졌고 그 바람에 박생은 땅에 넘어졌다. 깜짝 놀라서 깨워보니 한바탕 꿈이었다. 그는 눈을 뜨고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책들은 상에 널브러져 있었고 등불은 가물거렸다. 박생은 감격스러우면서도 의아해하며 한참을 말없이 있었다. 이윽고 장차 죽으리라는 것을 깨닫자 이후에는 날마다 집안일 정리에 전념했다. 몇 달 뒤 병을 얻었는데 그는 필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짐작하고는 의원이나 무당을 거절하고 세상을 떠났다. 그가 세상을 떠나려던 날 저녁 이웃 사람의 꿈에 신인이 나타나서 너희 이웃집 암흑의 공께서는 장차 염라대왕이 될 것이다. 라고 알려주었다고 한다. 김시습전 김시습의 자아는 열경 봉가는 강릉이며 신라 알지왕의 후예다. 왕자 김주원이 강릉에 봉읍되었으므로 자손들이 이곳에 본적을 두었다. 그 후 김연, 김태현 등이 고려에 시중을 지냈다. 김태현의 후손인 김구주는 안주목사에 그쳤고 그의 아들 김경관은 오위부장으로 마쳤으며 김경관의 아들 김일성은 음서를 통해서 충순위에 임명되었다. 김일성은 선사장시와 혼인하여 세종 17년 한양에서 김시습을 낳았다. 김시습은 기이한 기질을 타고났다. 태어난 지 8개월 만에 스스로 글자를 알았는데 채치훈이 이를 보고 기이하게 여겨서 그에게 시습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그는 말이 늦대였지만 정신은 놀라울 정도로 영민해서 글을 마주하면 입으로 읽지는 못해도 뜻은 모두 알았다. 세 살에는 시를 엮어낼 수 있었고 다섯 살에는 중룡과 대학에 통달한지라 사람들은 그를 신동이라고 불렀다. 그래서 당대에 이름난 재상인 허조를 비롯해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기도 했다. 세종이 그 소문을 들으시고 승정원으로 불러들여 시로 시험하셨는데 과연 글을 짓는 것이 빠르면서도 아름다웠다. 세종은 이렇게 명령을 내리셨다. 내가 친히 접견하고 싶지만 세상 사람들의 이목을 놀라게 할까 봐 두렵구나. 마땅히 그 집안에 고나여 밖으로 드러내지 말고 잘 가르치며 기르도록 하라. 아이의 배움이 이루어지길 기다렸다가 장차 내가 크게 쓰리라. 세종은 비단을 하사하고 그를 집으로 돌아가게 했다. 이에 김시습의 명성은 온 나라를 뒤흔들었는데 사람들은 오세라고 하면서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 김시습은 이렇게 임금의 권장을 받고 더더욱 원대한 학업에 힘을 쏟았다. 경태 연간에 세종대왕과 문종대왕께서 잇따라 돌아가시고 노상군이 3년 만에 왕위를 넘겼다. 이때 김시습은 21살이었는데 삼각산에서 한창 책을 읽으며 공부하고 있었다. 어느 날 한양에서 온 어떤 사람이 소식을 전해주자 그는 즉시 문을 닫고 사흘 동안 밖에 나오지 않더니 크게 통곡하면서 읽던 책을 모두 불살랐다. 광증을 일으켜 변수에 빠졌다가 달아나서 불교의 자신을 의탁하고 법명을 설잠이라 하였다. 그는 여러 차례 명호를 바꾸었는데 청한자, 동봉, 벽산청은, 최세홍, 매월당 등이다. 그는 못생긴 외모에 키도 작았지만 용기가 비범하고 지혜가 빼어났다. 성품이 솔직하고 거동의 위험은 없었다. 고둔 마음으로 다른 사람의 허물을 용서하지 않았으며 시대를 마음 아파하고 세상 이래 분노해서 울분과 불평을 토해냈다. 세상을 따라서 살아갈 수 없다는 점을 스스로 생각하고는 마침내 자신의 몸을 세상 밖에 풀어놓으니 우리나라의 산천마다 그의 발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으며 길을 가다가 좋은 곳을 만나면 그곳에서 잠시 살기도 했다. 오래된 옛 도읍을 올라 살피노라면 반드시 그곳을 서성거리면서 슬프게 노래 부르되 여러 날이 되도록 그치지 않았다. 총명하고 오성이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서 사소육경은 어렸을 때 스승에게서 배웠지만 제자 백가는 스승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않고서도 섭렵하지 않은 책이 없었다. 한 번 기억하면 끝내 잊어버리지 않았으므로 평소에 일찍이 책을 읽지도 않았고 스스로 책상자를 가지고 다닌 적은 없었지만 고금의 서적을 모두 통달하고 깨뚫어서 빠뜨린 것이 없었으며 사람들이 질문하면 그 자리에서 대답해 의심스러운 것을 남겨두지 않았다. 불평과 강개함으로 가득한 가슴을 스스로 풀어낼 수 없어서 세상의 바람과 달, 구름과 비, 산림과 자연, 궁실과 의식, 꽃과 과일, 새와 짐승, 사람들의 옳고 그름, 성공과 실패, 부귀와 빈천, 죽음과 삶, 질병, 히로애락 등에서부터 성명과 이기, 음양과 유현에 이르기까지 형체가 있는 것이든 없는 것이든 손가락으로 가리켜서 말할 수 있는 것은 모조리 문장에 담았다. 그런 까닭에 김시습의 문장은 물이 솟구치고 바람이 부는 것과 같았으며 산이 만물을 갈무리하고 바다가 모든 물을 머금은 듯했으며 신이 부르면 귀가 응답하는 듯하여 그 사이에서 끊이지 않고 나오는 것을 보니 사람들로 하여금 실마리를 알 수 없게 했다. 시문의 성률과 격조는 마음 쓰지 않아도 뛰어난 것은 생각이 높고 원대한 곳에 이르러 일상의 생각을 멀리 벗어났으므로 표현이나 다듬어 아름답게 꾸미는 자들이 비할 만한 경지가 아니었다. 도리에 있어서는 비록 마음을 잘 보존하고 본성을 기르는 공부를 탐색한 것에 공을 많이 들이지 않았으나 제조와 지혜가 탁월함으로 말미암아 이해하는 바가 있었으며 종행으로 많은 이야기를 한 것들이 대부분 육아의 종지를 잃지 않았다. 선불교와 도가 두 분야에서도 큰 의미를 알아서 그 병폐의 근원을 깊이 탐구했다. 선호를 즐겨 지었는데 깊고 음미한 도를 밝혀 천명했으니 재능이 절로 드러나서 막히는 데가 없었다. 그리하여 이름난 고승들 중에서는 학문에 깊다 해도 감히 그 날카로운 논조에 대항할 자가 없었으니 이로써 그의 천부적인 자질과 빼어난 능력을 알 수 있다. 그는 스스로 자신의 명성이 일찍 높아졌다고 생각한 터라 하루아침에 세상에서 도망쳤다. 마음은 육아에 있었으나 행적은 불교에 있었으니 그 시절 사람들이 괴이하게 여겼다. 그리하여 일부러 미친 사람의 행태를 보여서 진실을 감추었다. 선비의 자제들 중 가르침을 얻고자 찾아온 사람들이 있으면 나무와 돌로 그들을 때려서 마치기도 했고 활을 당겨서 쏠듯이 하기도 했으니 이는 그들의 성심을 시험하려는 의도였다. 그러므로 문화에 머무르는 사람이 드물었다. 또한 산에서 밭을 개간하길 좋아했기에 비록 비단옷을 입은 부귀한 집안의 아이라 해도 반드시 김을 메고 수확을 하도록 일을 시켜서 무척 괴롭게 만들었다. 이 때문에 그에게서 끝까지 학업을 전해받은 사람이 더욱 드물었다. 산으로 가면 나무 껍질을 하얗게 벗기고 거기에 시 쓰는 것을 좋아했는데 한참 동안 시를 읊조리다가 갑자기 통곡하면서 그것을 깎아내곤 했다. 어떤 때는 종이에 시를 썼는데 이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지 않고 대부분 물에 띄우거나 불에 태워버렸다. 때로는 농부가 박가리하는 모습을 나무에 새겨서 책상 옆쪽에 나란히 두고 온종일 눈여겨 바라보다가 역시 통곡하면서 그것을 불태우곤 했다. 심어놓은 벼가 한창 자라서 이삭이 볼만하게 팼는데 어느 날에는 술에 취한 채 낯을 휘두러 모조리 배워버리고는 묵노아 통곡했다. 이처럼 그는 예측하기 어려운 행동거지로 세상 사람들의 빈축을 샀다. 산에 살면서 손님을 만나게 되면 한양성 소식을 물었다. 그런데 자신을 욕하는 사람이 있다는 말을 들으면 반드시 얼굴에 화색이 돌았다. 그러나 거짓으로 미친 척하면서 마음속에 무언가 간직한 듯하다는 이야기를 전해주면 갑자기 눈썹을 찌푸리면서 기뻐하지 않았다. 높은 자리에 임명받은 사람이 혹여라도 심망 없는 것을 보면 어김없이 통곡하면서 이 백성이 무슨 죄가 있기에 그가 그 자리를 맡았단 말인가 하면서 안타까워했다. 당시 이름난 관료인 김수온과 석어정이 나라를 대표하는 선비인 국사로 칭송받고 있었다. 어느 날 석어정이 바야흐로 조종에 출근하느라 행인들을 물리치며 가고 있었다. 김시습은 남루한 옷에 새끼줄을 허리띠처럼 메고 폐양자를 쓰고 가다가 저작거리에서 그의 행차와 마주쳤다. 그러자 김시습은 고개를 들고 석어정을 향해서 소리쳤다. 강중이 편안한가 석어정이 수레를 멈추고 웃으며 대화를 나누자 저작거리에 모든 사람이 놀라서 눈을 동그랗게 뜨고 서로 쳐다보았다. 조종의 관료 중 한 사람이 모욕을 당하고 참을 수 없어서 김시습의 죄를 다스리자고 아래였지만 석어정은 고개를 흔들며 이렇게 말했다. 그만두시게. 미친 사람과 따질 만한 게 뭐가 있겠나. 만약 지금 이 사람에게 벌을 내린다면 백대 후에는 필시 공의 이름의 누가 될 거야. 김수원이 지성균 간사로 있을 때의 일이다. 그는 맹자의 첫 구절인 맹자가 양해왕을 배웠다를 가지고 성균 간의 여러 유생들을 시험했다. 어떤 상사생이 삼각산에서 김시습을 만나 이렇게 말했다. 김수원 선생께서 장난을 좋아하십니다. 맹자가 양해왕을 배웠다라는 구절이 어찌 글을 지을 논제에 합당하단 말입니까. 그러자 김시습이 웃으면서 말했다. 이 늙은이가 아니면 이런 논제를 출제할 사람이 없지. 그리고는 즉시 붓을 휘둘러 글을 한 편 써주면서 말했다. 생원, 자네가 이 글을 지었다고 하면서 한 번 그 늙은이를 속여보시게나. 상사생이 그 말대로 김시습의 글을 제출했다. 김수원은 글을 다 읽기도 전에 물었다. 열경이 지금 한양의 어느 산사에 머물고 있느냐. 상사생이 숨길 수 없었으니 그를 알아보미 이와 같았다. 김시습의 대략적인 주장은 양해왕은 왕이 아닌데도 왕이라 참칭했으니 맹자는 그에게 가서 만나보면 당연히 안 되겠다라고 한 것이었는데 지금은 그 글이 흩어져 일부가 빠져서 수습되지 못했다. 김수원이 세상을 떠나서 그가 앉아서 죽었다는 말이 사람들 사이에 돌았다. 그러자 김시습은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그의 늙은이는 욕심이 많으니 어찌 그런 일이 있겠는가. 설령 있었다 하더라도 앉아서 죽은 것은 예가 아니다. 나는 다만 죽음의 임에서 증자가 자리를 바꾸었고 자로가 가끔 맨 것을 들었을 뿐 그 외에는 알지 못한다. 이는 김수원이 불교를 좋아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성종 12년 김시습이 47세 되던 해의 일이다. 그는 갑자기 머리를 기르고 글을 지어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제사를 지냈다. 재문의 대략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황제께서 다섯 가지 가르침을 세상에 펴실 때 부자 유친을 가장 으뜸으로 삼았으니 삼천 가지의 죄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불효가 가장 큽니다. 무릇 하늘과 땅 사이에 살면서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의 은혜를 누가 저버리겠습니까. 어리석은 소자는 조상의 대를 이어가야 했는데 그만 이단에 빠졌다가 인생의 마지막에 왔어야 비로소 후회합니다. 이에 예전을 상고하고 성년들의 경전을 찾아 먼 조상을 추모하는 큰 의뢰를 강구하여 정하고 청빈한 생활을 잘 헤아려서 간소하면서도 정결하기를 힘쓰며 정성껏 음식을 마련했습니다. 한무제는 70세에 비로소 전승상의 말을 깨달았고 원덕공은 100세의 헌호제의 풍모에 감화되었습니다. 그러고는 마침내 안씨 집안의 딸을 아내로 맞았다. 그에게 벼슬을 권하는 사람이 많았지만 김시습은 끝내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고 예전처럼 새 속에 구애받지 않으면서 자유롭게 살았다. 달 밝은 밤이면 이속용을 즐겨 음송했는데 음송이 끝난 뒤에는 반드시 통곡했다. 어떤 때는 송사를 하는 법정에 들어가서 잘못된 것을 가지고 옳다고 주장하며 궤변을 펼쳤다. 그때마다 반드시 이겼는데 문서가 완성되면 크게 웃으면서 그것을 찢어버리기도 했다. 그는 저작거리의 아이들과 함께 마음 내키는 대로 돌아다니다가 술에 취해 길가에 쓰러지곤 했다. 하루는 영의정 정창손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크게 소리쳤다. 이놈아, 그만두어라. 정창손은 짐짓 못 들은 채 했다. 사람들은 이 일을 위험하게 여겼고 그와 교유를 나누던 사람들은 절교했다. 그러나 오직 종실이었던 수천 부정 이정은 남효원, 안흥세, 홍유선 등 몇몇 사람들은 시종일간 태도를 바꾸지 않았다. 남효원이 김시습에게 물었다. 제 소견은 어떻습니까? 김시습이 대답했다. 창문 구멍으로 하늘을 욕보는 것이지. 남효원이 또 물었다. 동봉 선생의 소견은 어떻습니까? 김시습이 말했다. 나는 넓은 정원에서 하늘을 우러러보는 것이지. 얼마 뒤 아내가 죽자 김시습은 다시 산으로 돌아가서 두타의 모습을 하고 강릉과 양양 지역을 즐겨 논의렀는데 그 중에서도 설악산, 한계산, 청병산 등에서 많이 머물렀다. 유자한이 양양 부사로 재임할 때 그를 예로서 대우하며 다시 가업을 일으켜 세상에 행세하기를 권했지만 김시습은 편지를 써서 이를 사절했다. 그 편지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담겨 있다. 장차 긴 보습을 만들어 복룡과 백추를 캘 것입니다. 바라건대 모든 나무에 서리가 붙으면 자로에 따뜻한 소못을 손질하고 온산에 눈이 쌓이면 왕공의 학창의를 정리하렵니다. 뜻을 얻지 못하면서 살아있는 것보다는 차라리 천하를 소유하면서 남은 생을 보내는 것이 낫습니다. 천년 후에 제 본뜻을 알아주길 바랍니다. 성종 24년 홍산무량사에서 병으로 누웠다가 세상을 맞췄으니 그의 나이 59이었다. 화장을 하지 말라고 유언을 남겼기 때문에 절 옆에 임시로 빈소를 만들었다. 3년 뒤 장례를 치르기 위해 빈소를 열었는데 얼굴빛이 마치 살아있는 것과 같았다. 이를 본 스님들은 몹시 놀라 감탄하며 다들 그를 부처로 여겼다. 그리하여 부처의 다비 예식에 따라 화장하고 뼈를 수습해서 부도를 조성했다. 김시습은 살아생전에 자기가 늙었을 때의 자화상과 젊었을 때의 자화상을 손수 그리고 스스로 찬을 지어 절에 남겨두었는데 찬의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썼다. 내 모습은 지극히 못생겼고 내 말은 너무도 크구나. 너를 언덕과 구렁텅이에 버려두니 마땅하도다. 그가 지은 시문은 여기저기 흩어져서 10분의 1도 남지 않았는데 이자, 윤상, 윤춘연 등이 앞다퉈 수집해서 세상에 내놓았다. 신, 이인은 3과 다음과 같이 생각합니다. 사람은 천지의 기운을 받아 태어나지만 기운의 맑음과 닥함, 두터움과 옅음이 같지 않기 때문에 태어나면서 아는 생지와 배워서 아는 학지의 구별이 생깁니다. 이것은 의리 차원에서 그러합니다. 김시숙 같은 사람은 문장에 있어 하늘로부터 재주를 받았으니 문자 분야에도 또한 생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미치광이인 척하면서 세상을 피했으니 어찌 그 뜻이 가상치 않겠습니까? 그러나 유학의 가르침을 스스로 포기하고 방탕할 뿐 아니라 제멋대로 살아간 것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비록 빛을 감추고 그림자를 숨겨서 후세 사람들이 김시습이라는 사람을 모르게 한들 그것이 무슨 아쉬움이겠습니까? 그 사람을 생각해보면 재주가 그릇 밖으로 흘러넘쳐서 스스로 지탱할 수 없었던 것이니 태어날 때 가볍고 맑은 기운을 풍성하게 받았고 두텁고 무거운 기운은 모자라게 받은 탓이 아닐까 합니다. 그렇지만 그는 절의를 우뚝 세우고 윤기를 붙잡았으며 그 뜻을 궁구하여 일월과 빛을 다투었으며 그의 풍모를 듣고 나약한 사람도 뜻을 세웠으니 비록 백세의 스승이라 해도 그리 지나친 말은 아닐 것입니다. 애석하여라. 영특하고 빼어난 자질을 가지고 학문과 실천의 공을 갈고 닦았다면 그가 이룬 성취를 어찌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아, 바른 말과 준엄한 논의는 꺼리고 피해야 할 것도 범하고 건드렸으며 공경을 굳이 더 비난하고 대체로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당시에 그의 잘못을 거론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말을 듣지 못했으니 우리 선왕의 성대하신 덕과 보좌하는 어진신하들의 커다란 도량은 지금과 같은 말세의 선비로 하여금 말을 공손하게 하는 것과 비교해 볼 때 그 득실이 어떠하겠습니까? 아, 거룩하도다. 말력 10년 7월 15일 자헌대부 2조 판서 겸 홍문관 대재학 예문관 대재학 지경연성균 간사 동지춘추 간사 5위 도총부 도총관 신이의가 임금님의 명을 받아 지어서 올립니다.